매콤해 이것은 물을 사러 washed. 마늘 마늘 계란 양파 기름 고추 대파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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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추냉이 고추냉이를 넣어주세요 치즈 계란 쌀떡 면을 예쁘게 찹쌀해야 해요 젓가락이 많아서 같이 저장하고 뮤직비디오에 많은 양념을 넣어주세요 양파 양파 양파를 다 익은 물 양파 양파 그리고 이렇게 양념과 양념을 Ralando 양념을 넣어줍니다 이제 양념을 넣어줄게요 양념을 넣어줘요 양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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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질 길을붙지 장관이 양파 字幕 mete up 양파 소금 저것은 내 땅에 먹으면 더 맛있게 잘 익힐거예요 고춧가루 마요네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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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세지 전자 소시지를 마세요 고추 마늘 뭐냐 고춧가루 izado 가짐을 넣어줍니다. 계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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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ak 만두에 담아줍니다. 담아준비에 녹아줍니다. 담아준비에만 굽게 해줍니다. 담아준비에 버섯을 넣어줍니다. 담아준비에 넣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